mbc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17세 동갑내기 배우 김양기와 김환희가 2017 mbc 사랑의 열매 캠프에 참가했다고 mbc가 23일 밝혔다.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내용이다. 김양기와 김환희는 이번 캠프를 통해 경기도 하성의 중증장애 시설을 방문, 뇌병변 장애 환우와 큰 심장 수술을 이겨낸 친구를 만났다. 두 배우는 환우들과 장보기부터 물총 싸움까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. 김양기와 김환희 외에도 2,000명의 청소년이 전국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했다.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방송하며 내레이션은 김환희가 맡았다. lisa.yna.co.kr 2021-70823-1036 송고